조심하고 그걸 다 뜯어내야 돼 캡 음 맞다 나다 잘하네 그 다음에 레이 뭐야 야 이거 쉽네 왜? 뭐 하지 말고. 근데 그 동생 친구는 너 뭘 도와줬는데? 그게 뭐 궁금한데? 아니 궁금한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. 서민석 수상해. 왜 이렇게 관심 갔지? 너 혹시 그 동생한테 관심 있냐? 무슨 관심이 무슨. 관심 갖지 마라. 야 나는 네가 그 동생 친구한테도 민폐 끼칠까 그러지 민폐. 야 집중해 집중해. 오케이. 아니 그래서 뭔데? 아니. 걔가 나 시트지 고르는 것도 도와주고 뭐 그랬어. 야 너는 내가 하루 연락 안 됐다고 그새 그러냐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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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!